이 강민의 잡지사 5월 5 여섯 번째 페이지 인간적으로 너무 재밌고 인간적으로 너무 똑똑한 수요일 밤의 황제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의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곽지식 작가 새로 TV 프로그램을 하나 들어갔는데 편성 시간이 아주 절묘합니다. 수요일 밤 8시 10분. 제가 절묘하다고 느꼈던 건 보통 잡지사는 8시쯤 방송이 끝나는데 곽지식 작가는 하나만 더 스킬을 써서 8시 10분에 끝나거든요. 그걸 고려한 편성인가. 연달아 TV 틀면 곽지식이 나오고. 약간 하나만 더가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 때 연달아서 즐기고 싶으시다면 텔레비전을 켜도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의 운명이 아니었을까. 지식 프로고요. 지식 교양.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자꾸 끊어서 아예 다른 프로를 잡아버리죠. 그럴 예 있겠습니까. 제가 시간을 잡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요. 운동우묘하게 그렇게 딱 연결되도록. 그렇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다가 끝나는구나. 뭔가 아쉽다면 텔레비전을 켜면 바로 이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오묘한 일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쪽 시청자분들도 또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시고 서로 도움이 되면 좋겠군요. 신동엽 씨 팬들도 좀 많이 오시고. 자 그렇고요. 지금 원소 코너는 대체 왜 안 하고 있냐. 이런 또 쿨타임이 찼다.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원소 얘기는 여러분 한 주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오늘은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 지난 2월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경기도 화성 지질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작가님이 이 주제에 꽂히셨다고 하던데. 왜 꽂히셨는지. 그리고 지질공원이 대체 뭔지 소개해 주시면. 지질공원은 지질이 특별한 곳을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국가에서 보호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지질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지질 그러니까 그 지구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동식물 그리고 그곳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문화, 역사 이런 것까지 다 한데 좀 이렇게 보존하면서 살펴보면서 교육과 관광에 활용해보자는 그런 의도로 공원을 지정을 해서 주로 이제 환경부 관련 부서에서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 사실은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게 이제 진정한 의의이기는 한데요. 사실 그 의의도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아주 예로부터 사람들이 다 방방곡곡에 다 퍼져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재미있는 곳, 좋은 곳, 신기한 곳이 있다고 생각을 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뭐 어디 가나 뻔하지 그냥 뭐 사람 사는 그런 동네처럼 생겼고 앞산에 앞으로 개울 흐르고 뒷산에 뒷산이 있고 한국 다 그렇지 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랜드 캐니언이라든가 사하라 사막이라든가 히말라야 산맥 이렇게 어마어마한 게 좀 없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사실은 조목조목 살펴보면 아주 좀 희귀하고 특이하고 재미있고 신기한 그런 지형 지질도 꽤나 많이 있는데 그럼 우리 너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한반도에도 그런 좀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돌이키기에 국가 지질공원 제도가 좀 좋다라는 이런 진정한 의의가 사실 있거니와 사실은 요즘에 관심을 왜 가지게 되냐면 금년에 금년 초에 화성에 국가 지질공원이 지정이 되었다라는 거를 딱 봤는데 화성 지질공원이라는 말이 제가 SF 작가로서 뭔가 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화성에 사시는 분들께 너무 좀 죄송한데요. 진짜 화성 하면 진짜 국민 아재개그잖아요. 화성에 저 이제 화성으로 이사 왔어요. 라고 하면 그럼 너 화성인이냐? 뭐 이런 거. 국민 아재개그잖아요. 저는 심지어 어떤 생각도 하고 있냐면 이게 이렇게 국민 아재개그로 자리 잡은 마당에 좀 훗날에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해서 화성에 기지를 세운다면 화성에 세우는 화성기지, 화성도시의 이름은 약간 신동탄 이런 걸로 붙여야지 좀 적절하지 않느냐. 신동탄. 저는 사실은 약간 이거를 좀 전국적으로 확대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구에 가면 수성구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 그리고 금산에 가면 금성리가 있어요. 아 그래요? 광양에 가면 목성리가 있고요. 부산에 가면 토성동이 있어요. 찾아본 게 또 올게요. 오 다 있네. 서울의 구로구에 가면 천황산도 있습니다. 천황산. 천황산 전국에 그거 말고도 몇 군데 있는데. 저 심지어 금성초등학교 출신입니다. 오 금성금성. 해왕이 없어요. 해왕이. 해왕만 채우면 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강력하게 새롭게 어딘가에 행정구역을 만들면 약간 바다 근처면 하여튼 해왕으로 한번 해보자. 해왕이요. 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이건 좀 오늘의 본론과 안 그래도 시간도 부족한데 너무 이상한 이야기 많이 했는데. 항상 이런 식이죠. 그래서 화성지질공원이라는 게 또 사실 멋있습니다. 거기가. 가봐도 멋있는 데다가 물론 뭐 산업고 물 건너 제주도에서 화성지질공원 구경하러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 이 정도야 라고 약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처에 사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명소를 둘러보실 필요가 있을 만큼 좀 아름답고 멋있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화성지질공원에 워낙 좀 뭔가 멋있고 신비로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질공원에 전반적으로 좀 관심을 훅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참으로 국내에는 16곳의 국가지질공원이 있다고 하고요. 화성지질공원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같은 날에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도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는 사실 우리가 예전에 원소 이야기할 때 산소편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지나가다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들이마시는 이 산소기체 이게 원래부터 지구에 이렇게 풍부했던 것이 아니다. 원래는 지구가 산소기체가 없는 행성이었는데 세균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뿜어져가지고 이렇게 됐다 변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기억납니다. 세균들이 이 정도의 산소기체 농도로 올려주는 게 대략 한 지금으로부터 한 8억 년 전 10억 년 전 그 정도쯤에 이런 변화가 완료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백령도 이 지역에 가면 특히 소청도에 가면 스트로마토라이트라고 해가지고 그 시대에 살던 그 산소를 뿜어주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만한 세균들이 굳어서 쌓인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석화돼서 남아있는 거죠. 묘한 무늬 같은 걸 이루고 있어요. 세균들이 쌓여봤자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수만 년, 수십만 년, 수천 년에서 수만 년씩 쌓인 거죠. 그래서 묘한 무늬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층 쌓여있다가 100년 동안 못 살았다가 또 천년 쌓였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무늬가 쫙 생기겠죠. 묘한 무늬를 이루고 있는데 그 세균들이 살았던 그 흔적은 정확한 연대를 보장할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어쨌거나 생물의 화석 흔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오래된 것에 속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어서 정말로 최고로 연대가 올라간다고 보면 한 10억 년 전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10억 년 전이라고 하면 지금과 땅 모양이 다르다. 바다가 육지였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구에 산소 기체가 지금같이 없었던 시절.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생물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산소를 들이마시는 그 모든 생물들이 있을 수가 없던 그 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흔적이 백령, 대청, 국가지질공원의 소청도에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그러니까 10억 년 이상 거기서 살았던 생물 흔적까지 여기는 있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돌 흔적 이런 거는 더 많이 있겠죠. 그런 흔적이 실제로 있습니다. 백령, 대청, 국가지질공원의 유명한 걸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돌? 그 돌이 생긴 게 20억 년 전에서 30억 년 전으로 추정되고 있어가지고 사실 20억 년 전이면 20억 년 전에서 30억 년 전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고 하면 진짜 오래된 거거든요. 지구 전체의 나이가 46억 년밖에 안 되는데 10억 년보다 그것보다 더 높게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거니까 정말로 오래된 돌인데 그래서 가끔 가다가 또 이제 어떤 이런 모르겠어요. 이것도 어떤 아재 개그석석 그런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아저씨들이 굳이 이제 그 돌 근처에 가서 뭔가 오래된 어떤 돌의 기운을 받고 싶어한다. 그래요? 그렇게 굳이 구경하러 가시는 분도 좀 계십니다. 그냥 돌이거든요. 가서 보면. 약간 멋있게 생기긴 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약간 그게 오차가 뭐냐면 이것도 오늘의 화성 이야기가 별 상관이 없는데 이것도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참을 수 없죠. 이 근처 공원에 이렇게 옛날부터 이게 옛날에 아주 오래된 옛날에 이 돌과 모래와 이런 게 굳은 게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멋있게 생긴 돌들이 이 구역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돌이 있는 그 곳 거기서 바로 옆에 그보다 훨씬 멋있게 생긴 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멋있게 생긴 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돌인 줄 알고 그 돌에 기도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돌은 그 옆에 좀 볼품없게 따로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구경 가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뭐 오래된 나무만 있어도 뭐 신령스럽다라고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선앙당도 만들고 하는데 그런데 돌멩이도 주우면 안 되겠죠? 아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 화성 국가지질공원 일대가요. 정말 천혜의 지질명수라고 할 만큼 환경이 다채롭다고 합니다. 화석 산지도 있고 다양한 암석층, 재부도도 근처에 있고 서해안 갯벌이나 비봉습지 이런 곳들도 있어서 야생동물들의 중요한 서식지이기도 하다니까 또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화성시나 한국관광공사 협찬을 받은 건 절대 아니고 그냥 오늘 작가님께서 화성지질공원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보물을 하나 소개해 주신다고요. 뭐죠? 실제로 국가에서 지정한 기념물로도 지정이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요. 이 지역의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공룡알 화석이 대거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거? 네. 이곳에 있는 공룡알들을 당연히 다 연구용으로 수집을 해온 게 많이 있는데 일부는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시면 공룡알을 실제로 그 묻혀있던 1억 년 전 공룡알이 묻혀있던 그게 돌로 변한 거를 지금도 그냥 보실 수가 있어요. 정말요? 물론 이제 진짜 막 영화에 나오는 주라기공원에 나오는 것처럼 공룡알이 이렇게 막 무슨 타조알처럼 이렇게 딱 입고 딱 보면 막 쌓여있고 그러면 진짜 멋있을 텐데 그렇게는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고 가서 보면 여기 공룡알이 있습니다. 편말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공룡알이 뭔지 좀 알 수 있어요. 일반인이 봐도 옆에 사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그냥 동그란 돌이 있나? 이러고 지나갈 수 있는데 돌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공룡알이라고 옆에 있는 사진을 보면 아 저게 공룡알이구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다. 더군다나 이곳에 공룡알이 그렇게 하나만 한두 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공룡알이 한 이렇게 작게는 한 5, 6개씩 많게는 한 10몇 개씩 중간중간에 이렇게 모여있는 형태로 그 일대에 여러 개의 모임이 쫙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숫자를 다 헤아려 보면 깨진 것도 있고 막 하기 때문에 몇 개로 따져야 될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작게 봐도 한 190개 많게 보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알이 한 300개 정도 있지 않느냐라고 볼 정도로 알이 모여있는 그 모임이 굉장히 많이 발견된 곳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에 가보시면 그래서 이 지역 전체를 지금 잘 이렇게 보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뭔가 갈대 비슷한 그런 물가에서 자라나는 그런 게 쫙 야생으로 자라나가지고 쫙 펼쳐져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아닌 정말로 무슨 초원이나 이런 게 많이 펼쳐져 있는 무슨 아리조나라든가 몽골이라든가 이런 데 사시는 분이 오시면 평범한 광경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별 감흥이 없을 수 있는데 그 바로 그 화성이기 때문에 바로 근처에 아파트 단지 있고 그냥 그런 평범한 한국의 도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조금만 가면 뭔가 이렇게 끝없는 벌판이 아무것도 없이 쫙 펼쳐져 있고 거기에 막 갈대만 이렇게 쫙 퍼져져 있어가지고 중간에 진흙밭 뭐 이런 게 조금 있는 그런 게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그 사이에 공룡알이 1억 년째 묻혀있는 곳이 군데군데 있다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면 그게 약간 좀 멋있습니다. 특히 그 갈대 같은 게 약간 갈색으로 변하기 좋은 무슨 그런 갈대 이럴 때 가면 무슨 막 그렇게 돌아다니면 진짜 이 공룡 막 튀어나올 것 같은 아니면 뭔가 쓸쓸한 마음에 젖어가지고 해질 때 이 서해안 쪽이니까 해질 때 노을 지을 때 이럴 때 가보면 왠지 막 쓸쓸한 기분에 사로잡혀서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왠지 걷고 싶은 가보면 근처에 가신 분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가보시면 진짜 좀 멋있다라고 생각하실 만한 곳이거든요. 굳이 뭐 공룡알에 별로 관심 없으신 분이라도 근데 거기에 공룡알까지 진짜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멋진 공원으로 지정될 만한 그런 곳이죠. 그러네요. 1억 년 전 공룡알들의 화석이 무더기로 나왔다. 근데 이게 하나만 좀 더 얘기하면 안 됩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공룡알이 공룡알이 지금 일반인이 봐도 공룡알인지 알아본다. 근데 그게 이제 300개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옛날부터도 그게 알려져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거기 이상한 돌 많더라 라는 식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공룡발자국 화석이 꽤 많다라는 거는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잡지사에서도 공룡 다루면서 우리나라의 화석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한 적도 있었죠. 우리나라 남해안에 공룡발자국 화석이 있는 곳들은 뭐 한 줄잡아 조선시대까지도 그런 이상한 게 있다라는 사실이 근처에 전설처럼 퍼져 있던 곳들이 꽤 있습니다. 조선시대도 공룡은 몰랐죠? 공룡이라는 게 뭔지는 몰랐지만 저기에 가니까 이상한 발자국 같은 게 혹은 발자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상한 모양이 돌에 찍혀있더라라는 거를 옛날부터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곳들이 발자국 화석 산지 중에 있습니까? 그런만도 하죠 사실은. 특이하니까. 1억 년 전 이럴 때 공룡이 발자국 찍고 가서 굳은 건데 고려시대, 조선시대, 삼국시대 사람들도 다 봤겠죠. 그 뒤에 사람들인데. 그런데 화성에 이 공룡할 산지 이거는 왜 몰랐을까요? 이런 게 있다는 게 왜 90년대에 들어와서 현대에서도 한참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게 알려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지? 어디 감춰져 있었나? 감춰져 있었던 게 맞죠. 이게 물에 잠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원래 바다에 잠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진짜로 공룡시대 이후로 쭉 계속 역사를 살펴보면 구석기 시대에는 빙하기가 돌아오면서 물들이 다 얼어붙는 바람에 서해에 물이 쭉 다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애국가의 노래 가사를 되게 잘 지은 거죠. 왜? 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잖아요. 서해 물은 한 번 마른 적이 있었거든요. 구석기 시대에는 서해 물이 없어졌던 적이 있어요. 그럼 국가가 단절될 수 있어요. 물론 뭐 그때는 국가의 건 없었겠지만 하여튼 동해보다는 서해는 마른 적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마도 모르기는 해도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왜 공룡할 있네? 이렇게 하면서 봤을 수 있어요. 구석기 시대가 끝날쯤 빙하기가 끝날쯤 해가지고 물이 다시 다 들어오면서 서해에 큰 바다가 됐거든요. 그래서 공룡할 산지가 물에 다 잠겨버려졌어요. 뻘밭처럼 됐어요. 그런데 뻘밭에서 무슨 낙지나 캐러 다니지 거기에 돌멩이인지 공룡알인지 뭔지 알지도 못하는 그걸 누가 그렇게 관심 갖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현대가 들어와가지고 이 화성에 이 지역에 시화호라는 거대한 방조제가 건설이 되죠. 바닷물을 막아가지고 거기에 물을 퍼내고 그 일대의 갯벌을 말려서 농토라든가 그런 땅으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땅으로 쓰고 바닷물 막은 그 부분은 천천히 맹물 담수호라고 하죠. 일반적인 맹물이 있는 호수로 바꿔버리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바닷물을 막아버리죠. 그래서 이 지역이 오랫동안 바닷물 밑에 잠겨있었는데 육지 위로 드러나버리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거가 엄청난 생태계에 큰 변화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이것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었다라고 우려를 드러내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렇다 보니까 최종인이라고 하시는 환경보호운동 하시는 분이 이분이 시화호를 막아가지고 이곳의 생태계가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진짜 무슨 큰 피해는 없는지 지역이 바뀐 곳을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이거 뭐 나쁜 일이 있거나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민원도 넣고 하시려고 쭉 돌아보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혹시 뭐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든가 이런 게 발견될까봐 그런데 그러다가 우연히 이상한 돌멩이들이 똥들한 돌멩이들이 군데군데 모여있는 게 드러난 거를 발견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신기해가지고 혹시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특별한 돌은 아닐까 화석 같은 것이지는 아닐까라고 서울대에서 화석 지질학 전공을 하시는 분에게 연락을 이렇게 닫게 됐는데 이분이 실제로 와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공룡아리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제가 또 이제 전공이 환경안전공학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지요. 환경하시는 분의 그것도 환경하시는 분이 어떤 이런 빈 시간에 하는 이런 어떤 아마추어리즘의 노력으로 의해서 발견된 것이 우리나라의 이 소중한 공룡알 1억 년 만에 발견된 공룡알 천연기념물 보물이다. 우리 최종민 선생님. 환경공학을 하면 이렇게 본업이 아니고 취미로 남는 시간에 이렇게 봉상활동 같은 걸 하다가도 천연기념물 보물을 발견하는 이런 업적을 세우는 것이 환경공학의 힘이다. 지금 수강생 모집기간이 학기 시작했나요? 수강생 모집기간이 하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학문이고요. 그런데 그 발견된 화석 알만 가지고 그 안에 어떤 종류의 공룡이 있었는지도 알 수 있나요? 일단은 아주아주 운이 좋으면 알이 부하를 한랑말랑한 그런 상태에서 화석으로 변하는 게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쌩 잡는 거죠. 이런 말 쓰기 좀 그렇군요. 그러면 정말 좋은 거죠. 안에 골벽 같은 걸 볼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데 화성에 있는 알 산지에서 그런 알은 나온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그냥 알이 통째로 있는 거 아니면 알 껍데기가 있는 게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새 알 같은 거 보면 그게 무슨 새 알인지 뻐꾸기 알인지 메추리 알인지 계란인지 오리 알인지 아니면 뭐 거북이 알이나 악어 알인지 어느 정도 구분하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룡의 알만 가지고도 대략적으로 어떤 알이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형태나 크기를 가지고 일단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그 알을 얻게 되면 알 화석을 얻게 되면 그 알의 껍데기를 조금 그러니까 껍데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금 떼가지고 현미경으로 좀 더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알의 미세한 확대해서 본 구조가 또 공룡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약간 뭐 비교하자면 조금은 적절치는 않은 비유인데 메추리 알하고 계란하고 딱 봐도 껍데기부터가 좀 다르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다르죠. 다르죠. 그런 식의 껍데기 구조 차이도 공룡의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견된 공룡들의 알을 가지고 어떤 공룡들이 살았다 대략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공룡 알들이 발견됐습니다. 한 종류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뭐 몇 가지 종류로 대략적으로 좀 구분을 해보는데 일단은 그 목이 길고 꼬리가 긴 흔히 이제 초식 공룡 형태로 이제 많이 나타나는 그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공룡 만화인 아기 공룡 둘리에서 둘리이자 둘리 엄마로 나오는 그 목 긴 공룡 있죠? 약간 브라키오 사울스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공룡 하면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공룡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공룡 알도 발견이 됐고요. 한편으로는 좀 뒷다리가 이렇게 굵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다리 강한 뒷다리로 걸어 다닐 것 같은 그런 좀 정형적인 공룡 모습에 또 그런 공룡들도 있죠. 예를 들면 티라노사우루스라든가 티라노사우루스가 있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주로 이제 아메리카 쪽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육식 공룡 그런 게 발견되었다고나 장담하기는 이른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걸어다니는 뒷다리가 굵은 느낌의 티라노사우루스하고는 계통이 다르긴 한데 그런 공룡알도 좀 발견된 것 같고 한편으로는 옛날에 어떻게 보면 되게 전형적인 공룡 알 화석 중에 하나로 오비락토르라고 하는 공룡이 있어요. 오비락토르. 네. 조그맣게 생긴 그런 공룡인데 오비락토르가 대표적인 공룡 알 화석에서 자주 발견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룡인데 오비가 오버 쉐이프 하면 알 모양 약간 달걀 모양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비락토르라고 랍토르가 랩터 육식성 새를 랩터라고 하거든요. 오비락토르라고 하면 원하는 알 잡아먹는 새 알 사냥꾼 이런 뜻입니다. 처음에 오비락토르가 발견됐을 때는 약간 육식성 공룡 비슷한 약간 날렵하고 무서운 공룡처럼 생겼는데 날렵하면서 작고 무서운 공룡처럼 생겼는데 알 주변에서 이 공룡 화석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오비락토르 화석이 발견됐을 때 이 놈은 남의 알을 훔쳐먹는 남의 알을 공격해가지고 그거를 약간 날개란 까먹듯이 먹는 그런 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알 사냥꾼 알도둑놈 오비락토르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근데 그 후에 추가로 과학자들이 더 많은 화석이 잘 발견돼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그 오비락토르가 낳은 알이 그 알이고 오비락토르가 그 알을 품고 있거나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 옆에 있다가 같이 묻혀가지고 화석이 된 거 아니냐라는 쪽의 느낌이 좀 강하게 요즘은 지지받는 형국입니다. 누명을 썼네요. 오비락토르 완전 누명을 썼죠. 그리고 오비락토르하고 비슷한 계통의 공룡알도 화석 산지에서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플레이스였네요. 화석일 때 또 다른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코리아케라톱스라는 공룡의 화석도 발견이 됐다고요. 코리아케라톱스 이름의 코리아가 우리나라 한국 코리아라는 뜻이거든요. 케라톱스는 이제 그 뭐죠? 트리케라톱스 네 그렇습니다. 케라가 케라틴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코뿔소 뿔에 있는 거 손톱 손톱 어떻게 기억하시죠? 말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뿔공룡이라는 뜻이에요. 케라톱스가 그래서 코리아케라톱스가 한국의 뿔공룡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한국이란 말이 빡 이렇게 박혀있는 그런 공룡이 사실 잘 없는데 이 공룡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코리아케라톱스라고까지 이름만 붙인 걸로 봐도 얼마나 대표적인 공룡이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온전한 형태로 많은 화석이 화석의 전체가 다 발견된 건 아닙니다. 하반신이 발견됐어요. 하반신이 하반신 근데 하반신이 거의 다 온전하게 발견됐어요. 이 정도로 화석이 화석의 뼈 하나 혹은 뼈 한 두세 개가 발견된 게 아니라 이렇게 뼈가 전체적으로 붙어있는 쫙 구조가 많이 남아있는 발견된 사례가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빠져도 정말 별로 없어서 희귀하거니와 이 정도로까지 화석이 많이 남게 발견된 사례 양쪽으로 크기상으로도 드물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공룡의 흔적 공룡의 화석 화석 중에서 그 공룡이 어떤 공룡이었는지 가장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공룡이 코리아 케라톱스 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대표 공룡으로 손색이 없죠. 그러네. 그래서 화석시에서는 마스코트도 이 공룡을 마스코트로 삼고 있어요. 코리오라고 하는데요. 코리오라고 하는데요. 꾸러기 케라톱스 코리오 귀엽네요. 서울의 마스코트는 해치 이런 게 서울의 마스코트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괴물류를 마스코트로 삼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화성시에서는 그런 상상 속의 괴물이 아니라 진짜로 1억년 전에 있었던 용을 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걸 마스코트로 자랑스럽게 삼고 싶게 됐다라고 하느니 좀 재미있고 귀중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공룡 뼈 화석이 어떻게 발견되느냐 이것도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기가 막히나요? 아까도 기가 막혔는데 이것도 사실은 환경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수강생 모집기간 아니죠. 그게 아닌 게 너무 아쉬운데 환경정화 활동을 하시던 시 공무원이셨던 김경하라는 분이 환경정화 활동이라는 게 쓰레기 치우고 더러운 거 있으면 신고해가지고 치우라고 하고 이런 활동을 하시던 거였죠. 그래서 해안가를 따라서 쭉 이런 환경정화 활동을 쓰레기 치우는 활동을 쭉 하고 계셨는데 해안가니까 이 부두 옆에 이렇게 벽을 쌓아놓는다고 돌을 이렇게 성벽처럼 벽처럼 이렇게 많이 쌓아놓으면서 쭉 깔아놓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치우다가 보니까 뭐 이상한 게 돌에 하나 좀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는 건 줄 알고 치울 생각에 그쪽으로 갔대요. 근데 가보니까 뭔가 뼈 모양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에는 얼핏 보고 무슨 큰 생선뼈 같은 게 하나 있나 상어뼈 뭐 이런 건가 싶어가지고 자세히 이렇게 들춰보면서 봤는데 보니까 생선뼈 같지 않은 어떤 이상한 동물의 하반신 뼈 모양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거죠. 저기 유튜브 저 모양인가요? 그렇습니다. 저게 어떻게 생선뼈야. 김경하 선생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로 그때 마침 이분의 아드님이었던 것 같은데 자재분이 다섯 살이어서 공룡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공룡 관련된 행사라든가 공룡 다큐멘터리 이런 걸 마침 많이 보러 다니셨는데 어? 보던 느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그 분이 그 자재분 어머니 김경하 여성 공무원이십니다. 어머니에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태가 좋은 화석을 발견하게 해주는 이 엄청난 기회를 드렸던 그 자재분이 지금 세월이 지나가지고 아마 이게 2008년에 발견이 됐으니까 지금 벌써 이제 뭐 10여 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어른이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분 덕분에 이 시청 공무원에서 쓰레기 치우는 환경정화 작업을 하고 있던 이분이 이걸 공룡뼈라는 걸 알아보시고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아까 그 공룡 알 화석처럼 그 자리에 아주 예전부터 있던 게 발견된 게 아닙니다. 어딘가에 딴 데 있었어요. 분명히 어딘가에 딴 게 있었는데 거기다가 돌로 쌓은 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딘가에 있던 돌을 부숴가지고 그거를 깨가지고 쌓아가지고 거기에 이동해가지고 쌓여있던 거를 이분이 용케 본 거죠.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반신 밖에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원래 그게 있던 자리에는 상반신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지금 어디에 박혀있는지는 몰라요. 이렇게 보면 좀 아쉽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 돌을 쌓을 때 그냥 무슨 굴착기라든가 크레인 이런 걸로 막 쌓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돌을 그냥 대충 쌓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쌓다가 만약에 잠깐 그냥 우연히 화석이 보이는 면이 아니라 반대면으로 쌓아놓았다면 거기에 이렇게 귀중한 화석이 있는데 저희도 못 봤지. 그 방향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쌓여있으면 아직까지도 거기 있는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코리오도 없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용쾌 그걸 쌓으면서 화석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하필 쌓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눈에 띈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돌 쌓여있는 데서 쓰레기 치우는 활동이나 이런 거 하시면서 지나가시다 보면 이럴 확률은 정말 낮기 때문에 굳이 화석 찾겠다고 전국에 돌 쌓여있는데 다 돌아다니시는 거는 그 상반신 찾겠다고 무모한 짓인데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혹시나 너무 심심하다. 혹은 뭔가 시간을 보람차게 보낼 방법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해안가에서 쓰레기 줍는 활동을 하시면서 돌 쌓여있는 것 중에 혹시 뼈 모양 보이는 게 있는지 한번 보면서 쓰레기 주우시면 좀 재밌게 쓰레기 치우는 활동 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아니 근데 궁금한 게 하반신 화석만 발견됐는데 그 지난해에 보니까 코리아키라톱스 풀네임이 화성엔시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또 화성에서 발견돼서 그렇게 이름 붙인 거죠. 이 친구의 전신이 레플리카 형태로 저렇게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반신 화석만 가지고 그렇게 전신을 유추할 수 있죠? 이 하반신 화석과 가장 유사한 기존에 발견된 다른 공룡 화석을 찾아본 거예요. 참고해서 상상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국 쪽에서 발견된 화석 중국 몽골 내몽골 쪽이었던가 하여튼 중국 쪽에서 중국 대륙 쪽에서 발견된 화석 중에 코리아키라톱스의 하반신하고 굉장히 비슷한 화석이 발견이 돼가지고 아마도 코리아키라톱스의 상반신도 그거하고 대충 이 비례를 따져보면 이런 형태가 됐을 것이다 라고 해서 상반신을 우리가 추정을 해낸 것이고 코리오 마스코트의 모양을 비롯해서 코리아키라톱스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생활하는 모습에 대한 상상 이런 것들도 전체의 화석 전체 골격을 추정한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지금 추정하기로는 코리아키라톱스의 꼬리뼈 모양이 약간 특이해가지고 꼬리가 약간 세로로 넓적한 그러니까 약간 생선꼬리 모양 같은 갈치꼬리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그게 아마도 물에서 헤엄치는 용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꼬리를 좌우로 흔들면 갈치라든가 악어나 이런 것처럼 헤엄치기에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리아키라톱스는 아마 물 바깥과 물 속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 속에서도 굉장히 생활을 잘하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용이 사는 궁전 용궁이 물 속에 바다에 있다고도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한국의 어떤 용의 습성을 용케도 재미있게도 코리아키라톱스가 잘 반영해주고 있다. 이거는 좀 우리가 되살려볼 만하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용공설화와 이거는 제가 소설가로서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용 같은 거 이런 거 컴퓨터 게임이나 만화 같은 거 그리실 때 새로운 용 캐릭터를 등장을 시키고 싶다. 디자인에 좀 개성을 넣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용 캐릭터를 등장을 시켰는데 이거 뭔가 무슨 뭐 딴 전설에 나오는 딴 외국에 나온 컴퓨터 게임이나 영화 만화에 나온 건 내가 좀 뺏긴 듯한 느낌인데 신선한 용 디자인은 없을까? 약간 한국적인 느낌이 드는 용 디자인은 없을까? 할 때 저는 과감하게 코리아 케라톱스 디자인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물에서 활동하는 어떤 물의 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왕이라고 하기에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다 자랐을 때 한 2. 몇 미터 정도 추정되고 있거든요. 발견된 화석은 어린 상태의 화석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몇 미터니까 대충 한 황소만 하다고 할까요? 그 정도 느낌인데 그러니까 진짜 무시무시한 괴물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황소만한 신선하네. 공룡이 물속에서 훅 튀어나오고 이러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이런 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여러분이 새로운 드래곤 몬스터 한국 스타일이 나게 디자인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우리 가수 중에 지 드래곤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지 코리아 케라톱스 미래에는 굳이 지을 주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뭐 왠지 그런 느낌도 괜찮지 않을까 응용을 좀 다각적으로 많이 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간이 다 됐는데 곽재식 작가께서 이 얘기 꼭 하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우리가 단층이니 습곡 공룡의 골격 알 이런 것들의 발견과 연구가 당장 내 삶과 무슨 관련이 있길래 오늘 원소 얘기도 안 하고 이 얘기를 지금 방송에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 가지실 수 있는데 벌써 끝날 시간이 됐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앞에 수성구 이런 얘기 좀 그만 조금 짧게 할 걸 이런 생각이 후회만 남죠 후회 갑자기 드는데요 이 공룡 연구 이런 거 왜 하느냐 짧게 아주 좀 가까운 걸로 생각해보면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다 재미있다 영화 주라기공원 영화 소재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죠 누구나 다 공감하는 실제로 이 화성 공룡화 산지 근처에 가면 약간 이런 전시관 기념관 같은 것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가깝게 생각해볼 수도 있고 조금 멀게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렇게 먼 이야기도 아닙니다 실질적인 이야기지만 약간 학술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공룡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룡이 살던 시대인 중생대의 지질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는 거거든요 중생대에 생긴 것 중에 공룡화석 말고 또 뭐가 있죠 중생대에 생긴 것 중에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공룡화석 말고 비슷한 암모나이트 화성 뭐가 있습니다 암모나이트도 화성 뭔데 화성 뭐가 있습니다 뭐죠 화석 연료가 그중에서도 석유가 중생대에 생겨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중생대의 지질에 대해서 공룡 연구를 하면서 잘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석유가 어디에 어떻게 묻혀있고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도 더욱더 많은 지식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공룡이 지금 멸망한 이유 중에 제일 정설로 평가되고 있는 게 6600만 년 전에 지금의 미국하고 멕시코 사이에 소행성이 충돌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큰 난리가 나가지고 그 여파로 이어진 현상 때문에 공룡이 멸종했다라는 게 지금 정설이죠 네 그 사실을 밝혀낸 사람이 석유 탐사하기 위해서 중생대 지질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역으로 반대로 공룡 연구하다가 석유 차려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석유에 대해서 많은 걸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한우는 영어 수학 공부는 안 하고 무슨 공룡에 관한 뭐 이런 책 뭐 이런 것만 이렇게 들춰보냐 무시할 게 아닙니다 그분이 미래의 코리안 만수르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갈로하 작가 책 읽는 친구들이 코리안 만수르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중생대 지질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 수 있는 이야기죠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 중생대 그 후에 이어지는 신생대 중생대 이전의 고생대 그런 지질 시대를 지나오면서 수억 년 동안 지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이해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면서 지진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단층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어디에 땅 꺼짐이 일어나고 어디에서 화산이 분출하느냐 마그마가 어디로 어떻게 가느냐 풍수지리 할 때도 우리 마그마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이라는 게 한 3, 40년 전 이럴 때는 지진이라는 게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 3, 40년 전에 화산은 어떻게 폭발하는 걸까 이런 거는 지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는 선진국에서나 연구하는 거야 우리 먹기 바쁜데 우리가 언제 그런 걸 연구하고 앉았어 이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 지진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니까 일본 옆에 우리나라 있잖아 일본에서 연구하면 우리도 그냥 배워오자 이 정도로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빠듯할 때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선진국이에요 세계에서 지구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연구할 만한 여력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하면 미국, 유럽의 여러 나라, 일본, 한국도 여력 있지 않냐 이런 시대가 이제 된 거예요 우리도 이런 지질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지 지진이 어떻게 일어나고 지구가 어떻게 변해가고 화산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면서 우리의 안전과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시간이 반 개만 하나만, 하나만 공룡 연구해야 하는지 이유 하나만 공룡이 아주 긴 역사 동안 중생대에 걸쳐서 살다가 여러 가지로 진화를 하다가 결국은 새 종류를 남겨놓고는 멸종된 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의한 생태의 격변 예를 들면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생태계의 큰 변화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데 환경 변화에 따라서 생태계가 과연 얼마만큼 어떻게 바뀔 수가 있느냐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과거의 사례가 공룡에 대한 것을 알아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생태계 변화, 환경의 아주 거국적인 대변화에 대해서 알려면 과거의 변화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아까 우리 잡지사 시간에 살짝 이야기하고 넘어간 적이 있지만 새들이 살아남은 공룡의 일부지 않습니까 공룡이 완전히 다 멸종한 게 아니라 그중에 새 종류는 살아남아서 지금도 조류로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라는 동물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새라는 동물이 어떻게 진화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는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공룡까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류독감이니 뭐니 해서 요즘에 새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경쓰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네 더군다나 우리가 치맥의 민족으로서 치킨을 오늘 저녁에 시킬지도 모르는 한국인으로 살아가면서 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새에 뿌린 공룡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조상을 모르고 우리의 지금의 삶을 아는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치킨을 먹을수록 공룡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붙이고 싶었습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예고 하나 드리면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새 전문가로 유명한 동물학자분을 모시고 저희가 새 코너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 주 이 수요일 시간 다다음 주 수요일 시간도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32번 원소 저만요 아 드디어 33번 원소 또 비소 드디어 원소 확실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아 원소 원소 한 주만 더 참아주세요 원소 원소 예 원소 금단 증상 이제 끝입니다 자 오늘은 천연기념물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과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 앤시스 화석을 품고 있는 화성 지질공원 이야기 해봤습니다 곽재 씨 작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